자본주의 경제의 폐해 한계 빈부격차는 모든 계급사회 착지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독점자본과 다수 민중 사이에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1차 분배에서 착취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가진 것은 노동력밖에 없는데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다 줘야 되는데 생활인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필요 노동시간만큼도 주지 않고 2년 노동시간 모가치는 전부 독점자본이 가져가는 1차 분배 착취가 있고 그 이후에 세금 유통 물가를 통해서 그리고 대부를 통해서 재분배 과정에서 또 수탈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 인금이 감소하고 착취율이 훨씬 더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 특히 정보산업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더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자본가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본가들이 죽죠 재투자의 부익부로 가중시키죠 우리나라와 같은 신식민지 예속 자본주의는 지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1% 2017년 이후에 15.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대 99, 10대 90의 사회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디지털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실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르는 노동시현산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은 적게 쓰고 새로운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창조하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훨씬 더 고도화됩니다 가변 자본, 노동력의 증가율 보다 불변 자본의 증가율이 훨씬 더 갈수록 커지는 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고도화합니다 이럴 때 장시간 노동, 노동 강도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래서 대다수 중소의 영시의 기업들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 노동보다 지능 노동이 훨씬 더 커지고 실업, 반실업자가 늘어나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조성되는 것이죠 한국 현실, 특히 노동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2년도 현재 노동자가 2,099만 명입니다 정규직이 1,196만 명, 비정규직이 904만 명이나 차지합니다 43%가 비정규직입니다 인권은 어떨까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인금 격차가 5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을 100으로 놓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2.2%밖에 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인금 미달자가 322만 명이나 차지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5.3%가 최저인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또 사회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취약하죠 조금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고용보험은 50.3%, 건강보험은 48%, 국민연금은 36.7%밖에 가입되지 않아가지고 실업이 당했을 때 실업급여도 못 받고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에 65세 넘어도 국민연금을 비정규직의 경우에 36.7%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돼야 힘이 있는데 그걸 노조조합원수, 조직률로 말해주는데 2,099만 명 중에 265만 명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노총으로, 항노총, 민주노총으로 포진되어 있죠 12.6%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은 238만 명, 19.9%가 조직되면 반면에 비정규직은 겨우 3%, 27만 명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간도 길고 인건도 적게 받고 또 조직력도 취약해서 교섭력이 취약하고 사회보험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정규직의 심화, 확대, 실업자의 양산 이런 것이 부익부, 빈익빈 사회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년도 8월 분석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정책, 자본주의 특히 이런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조건에서 복지 정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복지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놔두면 노자 간의 계급적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만적으로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그 복지 정책이 지난 30년간 어땠습니까 신자유주의 시대, 민영화, 사적 소유, 공기업을 전부 다 외자와 재벌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규제를 철폐해 줬습니다 노동유연화를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쓰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이것이 사실은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후퇴시켰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국 사회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특히 남북 대결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을 해서 군비 확장에 우리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복지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호만 복지지 실질적인 복지는 매우 취약합니다 사민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복지 정책을 자랑하는 북부나 서구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복지 정책이 굉장히 후퇴했습니다 블란스 사민당, 독일의 사민당, 블란스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대표적인 사민주의 정당인데 이 정당들이 복지를 강조했단 말이죠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그 한계를 조금 극복해보자는 노력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했는데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매우 후퇴를 했습니다 블란스의 롤랑드라든지 독일의 슈레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푸들 역할을 많이 했죠 미국이 전쟁 정책에도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북구의 사민주의 복지 정책은 1945년도부터 70대 중반까지 자본주의 황금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물적 기초가 있었고 또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체제 위협이 있었단 말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야만이 독점 자본가가 기득권을 누릴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독점 고율 이윤의 일부를 노동자한테 양보를 하고 노조를 조직력을 키워줘서 교섭을 하고 이러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복지를 조금 진전시킨 측면이 있었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자본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지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비 현상은요 일국 단위에서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범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과 약소국,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수많은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세계의 양극화를 가져왔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명 있지 않습니까 자산총계가 가장 빈곤한 48개 나라의 총생산량하고 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착취 원조다, 차관이다, 투자다, 무역이다 해서 부등가 교환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자 민중을 수탈을 해서 가져가서 축적을 한 결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명의 자산총계가 가장 빈곤한 48개국 GMP보다 더 많았다 하는 이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요 세계 500대 부호 500명 가장 잘 사는 부자 순자산총액이 8조 4천억 달러입니다 8조 4천억 달러 약 193조 원인데 그것보다 193조 원 이상이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국내 총생산액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내 총생산액보다 더 큰 규모라는 거죠 절대 빈곤 인구는요 하루에 1.9달러 미만 생활자를 절대 빈곤 인구라고 그러는데 약 1억 명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빈익빈 부익부로 만들어 놓고서 이 제국주의자들은 어떤 논리를 펴냐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도국들이 빈곤하기에 저축이 적고 저축이 적어서 자본이 부족하고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다 빈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그 나라에 제국주의 수탈만 없다면 자본의 축적도 하고 노동자, 민중이 피 땀 흘려서 만든 새로운 가치를 전민중에 골고루 하면 왜 생산력이 향상되지 않고 경제발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빈곤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본을 축적 내피보에서 저축을 너리고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원조차관, 상품, 자본수출을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이 그동안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나라들의 원조 받았고, 차관 받았고 상품, 자본, 수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습니까 빈곤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못 산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과잉 인구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아주 날조된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서 생산력이 높아지죠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발전이 더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적어지고 생산인구는 적어지고 세금은 적는데 지출은 노인복지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오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20대, 50대 인구가 많다 많아가지고 못 산다 이런 아주 전도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정치가 반동화됩니다 근로민중들 일하는 사람들의 정책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죠 모두가 다 1인 1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활동할 시간도 없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투표하는 날도 일해야 된다고 출근 전에 투표를 하거나 퇴근 이후에 투표하라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책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또 가전 금권 정치거든요 자본주의 정치라는 것이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선거 기타금도 못 내고 출마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존경받고 신뢰받는 민중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대통령의 출마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인 어떤 의식 아 우리는 자본가한테 이렇게 착지받고 수탈당하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교육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데 바빠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시간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를 대물림해가지고 구를 대물림하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많이 못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고절, 대졸자가 굉장히 많죠 많지만은 대학 졸업해 봐야 전부 비정규제로 취직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직, 임시직 이런 걸로 취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직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취직 되는데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치형적, 사회 문화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관찰하고 그 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상의식 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자본가 계급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얼마나 부패가 심합니까 지금 재벌들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SK든 여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물 밑에서 돈을 대주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러면서 이제 정경유착이 되고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런 아주 사회의 부패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치가 전반적으로 수구 보수 세력이 득시할 수밖에 없는 반동적인 이런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대중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책지휘와 역할이 높아지고 사상의식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가 계급 특권청 독점 자본가 계급의 정책 지배권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문화생활도 굉장히 빈공합니다 노동시간이 길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은 24시간이 뭡니까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문화생활하면서 휴식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2천만 노동자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한업철화 특권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어디 영화라든지 어디 좋은데 단풍놀이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아파트 경비 미화원 실태조사도 하고 자주모임도 만들고 이러는데 정말 2박 3일 울릉도 독도 공동주택 노동자 역사문화 산책을 가자고 하는데도 휴가 하루만 내면 갈 수 있는데 하루를 못 냅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미화원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게 많거든요 일요일만 씹니다 24시간 교대도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일요일만 어디 놀러 갈 수가 있는데 일요일날은 일주일 내내 일했기 때문에 좀 쉬어서 누워서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생활을 어디 창덕궁이나 덕수궁이나 경복궁으로라도 한번 산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을 빈궁화 만듭니다 이 황금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생활방식 돈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돈벌이가 첫째 제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전체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이 자본가들이요 일하는 사람들을 순종시키고 그냥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처럼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노동자 싫어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당결하는 걸 싫어하고 투정하면 더 기급을 하죠 요새는요 군사 독재 때처럼 구속을 잘 안 시키고 손배 가압률을 때려요 손해배상 가압률을 노조 지도자 간부들한테 200억, 100억씩 때리면 정말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투쟁하다가 애초에 요구는 실종된 채 마지막에 손배 가압률 풀 거냐 안 풀 거냐로 옮아가가지고 투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문화생활까지 빈공화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물질 소비생활도 그렇습니다 경제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일부에서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사회적 존재인데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변태적인 욕망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걸 수요를 발생시켜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항상 과잉상품 과잉자본, 과잉공급 과잉투자를 하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이걸 팔기 위해서 수요자들 소비자들의 욕망을 부축깁니다 인위적으로 저런 물건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단순히 빈익빈 부익부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도 궁핍화하고 물질생활에서도 굉장히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생활이 수급, 보수 세력이 득시하는 반동화가 되고 문화생활이 빈궁화가 되고 물질생활, 소비생활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기형화가 되고 이것은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점 자본과 대다수 민중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키죠 이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조적인 요구를 억누르는 이런 자본주의의 한계, 자본주의 폐해 이걸 철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하고 정말 풍요로운 이런 나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자본주의도 굉장히 교활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 이 사회에서 고급 기술, 지능 노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과정 이전 단계에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많아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이런 지능 노동, 지식인 대열이 늘어나죠 그래서 근로자들, 전체 전부 근로자거든요 전부 노동자 계급에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서 지능 노동자가 커지다 보니까 이 소부르좌 사상, 소자상가 월급이 많고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이러니까 이 소자상가 사상 소부르좌 사상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 우리나라도 노동자 계급 중에 1% 상층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거든요 과거에 무산자 아무도 가진 것도 없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허덕이는 이런 빈궁에 허덕이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제법 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더 노동자 계급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기는 어려운 상황에 왔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점 자본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들 친자본 정권 이 정권이 지배가 강화되면서 사상 문화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본과 사상 자본과의 문화를 전체 국민의 생활 문화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 스스로 계급적 각성을 해나가기가 장애물이 많은 거죠 계급적 각성을 해나가는 걸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특히 지식 정보 산업 시대 디지털 사회 이 사회에서는 특히 노동자 민중의 당이 광범위한 민중을 제대로 된 의식을 갖게끔 제대로 단결하게끔 올바른 요구를 걸고 투쟁하게끔 그들 속에 노동자 민중 속에 핵심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물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거든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는 사람이 있고 또 늦는 사람이 나중에 더 앞장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먼저 정말 노동자 민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다수 민중들을 또 의식을 높이고 단결을 촉증하고 투쟁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정치화해야 됩니다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구 세력 보수 세력에 노동자 민중의 억압 착지 수탈 그 다음 교묘한 그야말로 노예로 만드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제동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당을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어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데 24년도 총선 앞두고는 진보 대인합당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주장을 떠나가지고 농자 민중의 요구를 올곧게 실현하겠다 농자 민중의 힘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일단은 다 뭉치고 그렇게 해서 수구 세력 보수 세력을 제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상 올바른 농자 계급의 사상 변혁 사상 그리고 올바른 노선 이걸 갖춰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만 투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법제도 정책 고친다고 해봐야 자본가 독점 자본가가 여야 다 구워 삶아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중투쟁을 위주로 선거의회 투쟁을 결합하는 이런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노총 항구노총 같은 이런 노동자의 대중조직 강화시켜야 되겠죠 농민들 전농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청년 빈민 대중조직을 강화시키고 진보정당을 대연합해서 만들고 이 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중조직을 다 뭉쳐서 연대연합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힘으로 대중투쟁을 강화하고 또 선거의회 투쟁을 결합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교섭단체도 구성하고 제1야당이 되고 그 다음 직권당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요 끝내 망합니다 일찍에 마르크스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이 저하되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돼도 이윤율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지식정보산업시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법칙만 가지고 자본주의 망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가지고는 안 망합니다 오직 주체를 튼튼해야 됩니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화 정치화 주체를 튼튼히 해야만이 기울어지는 이 자본주의를 빨리 숨통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체가 좌우하지 객관적인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법칙이란 것은 주체가 객관적인 법칙을 인식하고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 민중들한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바꿀 때 변형을 할 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자본주의 한계 자본주의 폐해 그 반민중성과 빈부격차 심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자 경제학 아홉 번째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위기 지금 바로 한국에 덮치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다가오는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본주의 경제 잠시만요 tat 나 請 고소 드는 alu 님